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초대 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가서 한 3년 동안 원장 일을 해봤는데요. 행정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거의 한 500명쯤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려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 북에 김정은 위원장만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그냥 뭐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냥 눈빛만 조금 바꿔줘도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기니까 저도 직원들한테 그냥 눈빛만 한번 탁 하면 좀 알아듣고 농담인데요. 우리가 저런 사회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는 저런 사회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저런 사회가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사회에서 창의적인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시끄러운 곳에서 나와요. 모두가 다 똑같고 모든 일이 다 질서정연하고 잘 이루어지는 그런 데서는 창의성이 잘 안 나옵니다. 좀 부딪히고 서로 달라가지고 투닥거리고 뭐 이런 곳에서 어쩌다가 잘못 부딪혔는데 그게 불꽃이 튀면서 그게 거대한 불로 그냥 번져가지고 그게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건 다양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바나나 플랜테이션 바나나 농장에 한번 들려본 적이 있어요. 저 화면에 보시면 그 장면들을 제가 좀 찍어놨는데요. 저게 농장인지 공장인지 마치 뭐 바나나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은데 그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바나나가 그야말로 눈이 모자라게 쫙 심어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바나나 이 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언덕에서 저 바나나 농장을 내려다보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 미치겠다. 나는 인간이란 동물한테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곳에 심어줄 수가 있나. 그래서 먹으러 들어갑니다. 저기선 먹다가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요. 뒹굴어도 먹을 게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보면 몸이 축축해집니다. 농부가 와서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예의가 아니시죠. 초대하시고 이러시면. 야 인마 내가 널 언제 초대했냐 인마. 아니 세상 천지에 이게 초대가 아니면요. 아니 도대체 제 친구들이 지금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입소문 나가지고. 어제까지는 그 애벌레는 그 곤충은 그냥 예쁜 곤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래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서 깨끗이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언제나 한 가지로만 심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심어놓은 그 식물을 좋아하는, 작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은 그날부터 해충이 됩니다. 어제는 곤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국립생태원 초대원장까지 한 사람인데요.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참 안 되겠지만 살충제를 기왕에 만든다고 하면 그냥 한 번만 뿌리면 그냥 깨끗이 박멸시키는, 퇴치시키는, 종식시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바이러스를 박멸하자, 퇴치하자,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 용어들이 전부 군사용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군대에서 쓰던 용어를 해충구제할 때도 쓰고요. 바이러스랑 전쟁할 때도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 사태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바이러스까지 이 한반도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없애서 종식시키겠다.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 수준까지 오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일상 속으로 생활 속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가자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살충제를 개발해서 뿌리면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2, 3년 후에 이놈들이 또 돌아와서 찬뜩 갉아먹는데 똑같은 살충제를 갖고 와서 뿌리는데 이번에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안 죽는 애들의 자손들이 돌아왔거든요. 선천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실험실로 돌아가서 살충제를 더 독하게 만듭니다. 캐드뮬도 넣어보고 수은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갖다 뿌립니다. 아이 좀 잘 죽는 거 같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강물에 물고기들이 배를 뒤지고 뜨기 시작하고 외가리가 넘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자연 생태계라는 곳은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범 농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작은 곤충들은 워낙 극미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잘 삽니다. 그런데 그거를 백 몇십 마리 먹은 송사리는 너무 비틀거리고요. 그 송사리 한 2, 30마리 잡아먹은 새는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 이번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자꾸 야생동물들을 가서 건드리니까 그 야생동물에 묻어있던 그들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그냥 건너온 것 뿐입니다. 그들이 뭐 우리한테 일부러 니네도 당해봐라 그러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총균쇄라는 아주 멋있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요. 지금은 UCLA 미국 러스앤델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원래는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워낙이 저분이 제가 유행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주 통섭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문을 대여섯 개를 그냥 넘나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지리학과에 계신데 총균쇄에서도 저분도 얘기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마치 제가 농업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감히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리 다이먼드 교수님은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생기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신문 칼럼에 철새들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조류독감이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는데 조류독감만 일어나면 자꾸 우리 방역당국에서 철새들이 가져다줬다고 철새들을 자꾸 지목하면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요. 제가 철새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걔네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를 자청해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철새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하지만 몰살은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철새들은 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요. 그 중에 몇 마리가 감염되고 죽는 거고요.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철새로부터 우리 오리 닭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오면 그 철새들이 또 그 아픈 몸을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천수만에 내려가지고 기어코 닭장을 방문해서 니네도 당해봐라 그러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옮기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저 닭과 오리들을 거의 산채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끌어묻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알을 잘 낳는 닭을 수천 세대의 인위 선택을 했습니다. 육질이 좋은 오리를 수천 세대의 인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거의 사라진 복제 닭 복제 오리 같은 걸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면 그 닭장 안에 있는 모든 닭이 모든 오리들이 다 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빨리 조기에 그냥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는 또 제가 제 칼럼에 멧돼지를 위한 변호라는 글을 또 쓰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또 돌아가지고 애꿉게 멧돼지들이 잔뜩 당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북부에서 생긴 병이거든요. 우리나라 멧돼지들이 비행기 타고 거길 다녀오셨나요? 그럴 리는 없죠. 사람이 옮긴 거고요. 사료가 옮긴 겁니다. 멧돼지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멧돼지를 또 지목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덧 유전자 다양성이 엄청나게 결여된 동물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르는 방식이 또 문제입니다. 다닥다닥 붙여놓고 공장식 사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 옮겨다니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참 잘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는 제 몸에서 자기가 걸어서 나가서 내가 저 친구를 기어코 감염시키겠다 그래서 걸어서 목표지향적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묻는 건데요. 그래서 한 2미터만 유지하면 거의 옮겨갈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법 그래도 이런 질병이 터지니까 우리는 2미터를 간격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기르는 저 소, 돼지, 닭들은 다닥다닥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과학책 중에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도킨스라는 교수지만 그분이 저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낸 분은 아닙니다. 윌리엄 해물튼이라는 그분도 나중에 옥스퍼드 교수로 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책으로 쓰신 분이 도킨스고요. 그런데 그 윌리엄 해물튼 교수님이 또 문학을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끔 논문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남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순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순수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자연의 다양성을 줄여버리면 자연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수가 유전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종류가 많은 게 딱정벌레거든요. 저희 생물학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희들이 자랑하는 분이 잭 홀데인이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런던 대학 교수를 하던 시절에 종종 저분은 학교 앞에 퍼브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랑 차 한잔하고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기가 막힌 답을 하신다는 거죠. 조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는데 그냥 툭 내뱉는 답이 딱정벌레를 병적으로 좋아하셨나 봐요. 이랬다는 거예요. 장세계에 보면 하느님이 진흙으로 생명체를 빚으시잖아요. 어느 날 딱정벌레 하나를 빚어가지고 내놨는데 아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미치겠네. 그래서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너무 많이 만드셔서 지금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중에 딱정벌레 다양성이 기가 막히게 많은 겁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자연은 우리가 그동안 관찰해 보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양성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한 세 종류 가지고도 충분히 살림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끊임없이 분화합니다. 더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자꾸 역행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다양성을 줄이고 일사불란함 그리고 질서정연함 이런 것만 추구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국립생태원장 시절에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곳에 의장으로 추대돼서 한 2년 유엔 기구를 좀 또 운영해 봤는데요. 그때 몬트리올에 가서 회의를 한 번 하다가 잘못해갖고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요. TV를 켜고 몇 시간을 TV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날 트리올 캐나다 총리가 내각을 임명하는 그거를 캐나다 국영방송이 그냥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 보고 갔거든요. 청양반이 여성 장관을 50%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 진짜 그러나 보자. 그래서 제가 발을 정자 쓰면서 계속 뭐 한 너더섯 시간을 봤는데 진짜 정확하게 50%를 여성 장관을 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세계는 자꾸 저 머리에다 뭐 이렇게 수건 두르신 분들 저 중동에 사는 분들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자꾸 몰아세웁니다. 그쪽 계신 분들이랑 친분이 있으시면 다 아십니다. 그분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입니다. 이게 세계 구도가 이상해져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과도 잘 지내야 된다 말로만 하는데 트리더 총리는 그런 분을 두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에 제일 끝쪽을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된다 말로만 떠듭니다. 트리더 총리는 장애인 장관도 한 명 세우셨습니다. 저는 평생 자연의 다양성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참 좋은 곳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걸 보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본 다양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다양성이었습니다. 트리더 총리님 애도를 표합니다.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하지만 저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이 좋아서 편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사회가 훌륭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트리더 총리님은 어렵지만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는 이상한 신화들을 다 믿고 계신데요. 절대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전자는 섞여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면 유전자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요. 섞여야 건강하고요. 섞여야 아름답고 섞여야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섞여 왔습니다. 우리 보다 많은 다양성을 품어야 그 사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